음악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만 받으시면 시젠 같은 종목 그냥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젠 어땠나요? 그냥 다이나믹했죠. 그 시젠의 흐름부터 해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 오늘 완전히 다 잡아내드릴 겁니다. 거기에 YBM넷 같은 종목군들도 어떻게 하면 잡으실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전부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신 내용이 이런 거죠. 어떤 종목을 주길래 어떻게 흐름을 잡아주길래 노란톡 국민톡에 사람이 몰리는지 이런 종목이에요. 이게 똑같은 화면 화요일 날 방송 봐보세요. 똑같은 화면 화요일 날 이러고 서 있을 겁니다. 화요일 날 여러분들께 수젠텍, 맵지노믹스, EDGC, 사실상 삼성전자를 팔아서 오늘 조종 많이 받은 하이닉스를 팔아서 이런 종목군들의 그냥 물량을 많이 넣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세 개의 종목하고요. 시젠까지 합쳐서 하루 거래대금이 4조 원이에요. 4조 원. 여러분들 방송 채널 돌리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시장에서 하루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또 이 종목군들의 역할이 얼마큼인지를 제대로 아셔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알아야 뭐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시장이 마감 기준까지 해서 마감 기준까지 해서 13조 원의 거래대금이 형성됐습니다. 어느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 13조 원. 지난해 하반기에 거래량이 없을 때, 거래대금이 없을 때 하루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4조 원. 하루 거래대금이 4조 원인데 오늘은 13조 원. 3월 달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지금 신라젠이 어떻게 됐어요? 거래 정지 들어가 있죠? 신라젠이 2018년도 11월 달에 고점을 찍을 때, 15만 원 고점 찍을 때,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이틀 만에 50%, 이틀 만에 50% 올라갈 때, 시가총액 7조에서 이틀 만에 10조까지 올라갈 때, 그때 하루 거래대금이 2조 원이었습니다. 2조 원의 거래대금을 찍고 고점을 형성했어요. 그런데 시젠 대단하죠? 얼마 전에 2조 원의 거래대금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루의 거래대금 1조 이상 터지지 않는 한 시젠의 변동성이 나오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란듯이 상한가예요. 어찌됐건 윤정도의 주관적인 생각 다 배제시키고, 교육받은 대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말씀 다시 드려요. 4조 원. 어떻게? 시젠이 2조 3천억 원, 그리고 나머지 수젠텍, 넵지노믹스, EDGC, 이 세 종목이 1조 5천억 원 이상. 이렇게 되면서 두 종목이 얼마? 4조 원. 정상적이진 않죠. 다만 시장에서 가장 높은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지금 문자 안 보내실 거예요. 문자 빨리 보내세요. 어떤 거. 문자 보내셔서 어떤 거. 문자 보내셔서 자료 주세요. 노란톡, 국민톡에 와서 교육받는 법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될 거니까. 왜? 오늘 상한가, 실질적인 상한가 두 종목인데 시젠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량. 1,900만 주. 그렇게 되면서 2조 3천억이 넘는, 실질적으로 마감때까지 하면 2조 5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상한가. 이 종목을 놓치셨다? 땅을 치고 후회해야 됩니다. 윤정도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3월 31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한가 들어간 날. 그런 날도 하필이면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대신에 교육 다 해드렸잖아요. 시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장중 내내 동영상 교육해드렸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종목분들도 추후에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교육 받으셨잖아요. 시젠뿐만 아니라 오늘 넵지노믹스, 또 수젠텍, 또 EDGC 이런 종목분들. 그 밖에도 SK케미칼, 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와 계신 분들이 뉴지랩 이런 종목에서 이 초록색깔 해드린 부분의 종목분들은 교육 받으신 분들이 전부, 전부 잡아내서 수익 낸 종목 아닙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거기에 거래대금이 다 형성된 종목이에요. 평상시에는 거래대금이 없어요. 아우 챙피해, 거래대금 없어, 매매도 못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날은 막 시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거래대금이 삼성전자를 월등히 두 배 이상 능가해버리죠. 거래대금이 나오고 시세가 나온 종목분들,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목분들을 다 잡아내셔야죠. 교육받고 잡아내셔야죠. 문자비 100원 없으세요? 오세요. 박스경제TV로 오세요. 입구에서 만나서 제가 100원 드릴게요. 오시면 100원 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서 자료 좀 보내줘. 장중에 노란톡, 국민톡에서 이런 종목 교육해줘서 다 잡아내서 나 좀 제발 시뻘건 계좌 만들어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기준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래대금 상위, 또 시가총액 1조 상위, 1조 이상의 종목이 얼마 183개 종목. 언제 기준으로? 4월 말일 기준으로. 4월 말일 기준에 183개 종목의 상승률, 시가총액 1조 이상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늘어났겠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이런 시젠, SK케미칼, 또 오늘 같은 날 한국전력. 이런 종목분들의 변동, 카카오, 대한항공, 전부 이런 종목분들의 변동이 나오는데 왜 여러분들이 매매를 못하시냐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냥 3위까지 한 방에 빵. 결론적으로 시젠 보겠습니다. 시젠 어떤가요? 지금 주봉상의 기준에서 이미 벌써 이때, 이때 거래대금이 하루 기준에서 2조 3천억을 넘겼습니다. 오늘 그 거래대금을 또 넘겨버려요. 사실상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일본 기준에서 다시 한 번 볼까요? 일본 기준 보시면 이때, 이때 뭡니까? 이 고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꼬리부터 해서 쭉. 그렇게 해서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이 상승 잉태 확인형의 거래량 터지고 매직 시그널 매수아인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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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에서부터의 흐름을 잡아내서 그 다음 범위에 거래량 터지고 양복 나오는 기점. 거래량 터지고 양복 나오는 기점. 오늘 얼마나 창피하지 아세요? 오늘 얼마나 창피하냐면, 시젠이 7% 움직일 때 우리가 들여다봤는데, 지금 뭐 한 12%, 13% 하는데, 시젠 거래대금 1조 이상이 2조 터지겠습니까? 터져버리죠? 터져버리면서 움직여버립니다. 윤정도를 그냥 아예 무시해야 돼요. 주관적인 생각 무시해야 됩니다. 무시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돼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거래량 기준에서 놓고 보셔야 된다고 했죠. 거래대금과 거래량의 기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께 잡아들였던 범위. 아까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고점에서부터 쭉 미끄러져 내려와 있을 때의 흐름에서 거래량, 거래대금 터질 때의 기준점. 상승률, 상한가입니다. 이게 전부. 상한가 들어갈 때의 기준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2조 5천억 원에. 그런데 갭 상승이 이만큼 나와버립니다. 어제 기준에서 오늘 아침 새벽의 기준이죠. 미국장의 조정, 미국장에서의 코로나19 관련된 어마어마한 코멘트. 이 정도까지는 윤정도도 상상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5분봉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5분봉의 기준에 여러분들께서 설정하는 범위. 오늘 종가상으로 이제 어차피 쭉 봐도 올라가서 종가상의 고점 기준이 12만 8,800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조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500만 주 정도의 기준을 평상시에 잡아놓는다면 1봉 다시 보실까요? 500만 주 기준이면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여기 여기. 500만 주 기준점에서 한동안 눌려있던 거래의 기준점. 여기서 상승 잉태형이 나오고 확인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도 거래량이 없었죠. 근데 이번 주 기준에서 거래량이 화엘부터 터져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준점을 500만 주를 잡아준다. 교육입니다 지금. 5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아서 그렇다면은 5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 10시까지 기준에서 터져주느냐. 어떻게. 장 마감때 500만 주를 보겠어요? 그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오늘 목표 거래량이 500만 주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그 시점 시점에 맞는 거래량이 나와주느냐. 다시 얘기해서 지금 9시, 9시 2분, 9시 10분, 30분, 10시 이렇게 기준 잡아놨어요? 여기에는 그 표를 안 드렸죠. 근데 노란톡, 국민톡에는 전부 오픈해드리고 온라인 교육에서 오늘 방송 끝나면 막 뛰어가서 여러분들께 온라인 교육해드릴 거 아닙니까? 그 온라인 교육에서 이러한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500만 주의 기준을 잡는다. 그럼 9시의 기준에서는 얼마? 0.5에서 1% 0.5에서 1% 수준 얼마? 2만 5천 주에서 5만 주 정도 거래가 실리면 어? 마감때까지 500만 주 거래 터질 것 같은데 이러한 기준점을 잡는다는 거죠. 9시 2분까지의 기준에서 얼마? 2% 1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면 어? 오늘 500만 주 터지겠는데? 500만 주의 기준이라면 얼마? 5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5천억 이상이라는 거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거래대금입니다. 2,200개 종목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거래대금. 그렇게 해서 그 거래대금이 형성되느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처음부터 보시면 17만 주가 거래돼 버립니다. 그럼 1% 이게 1%라고 기준을 잡아도 얼마예요? 1,700만 주가 거래가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 정도 기준을 잡아줬다? 그럼 얼마? 우와! 2,500만 주까지 터질 수 있어? 라고. 9시 10분까지는 10% 수준의 거래량이 수반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럼 9시 10분까지 130만 주로 나가면 야, 오늘 1,300만 주의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형성될 수 있겠는데 조단위의 거래대금이 넘겨지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 변동성 놓고 보는 거고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변동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상한가 간다는 생각을 사실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쫓아붙는 범위의 기준 단기 공략의 기준에서 쫓아붙는 범위의 기준 얼마라고 잡아도 그랬어요?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종목은 장중 기준으로 10% 이상 쫓아가기가 버겁다. 10% 넘으면 설마 상한가 갈까?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10% 범위까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5% 미만 그리고 동시효과 기준에서는 더 눌려져 있으면 좋죠. 그런데 동시효과 기준에 좀 너무 많이 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눌리고 돌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의 거래량. 다시 말씀드린다면 10시까지 기준에서 10시까지 기준에서 9% 때문에 아직은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10시까지 기준에서 얼마 터져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죠. 400만 주 이상 터져버립니다. 10시까지 전체 거래량에 20% 이상이 실린다. 30% 가까이 실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져버리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박스를 그려드리는데 제가 10시까지 기준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10% 미만의 상승률이 터져졌고요. 거래량 거래대금은 충분히 개장초에 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그려보세요. 여기서 시초가가 여기란 말이죠. 시초가 대비해서 양봉이 나왔다가 다시 꼴이 달리는 은봉이 나왔다가 이 그림을 계산기로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계산기로. 그 계산기로 기준을 잡았을 때 10시 이전의 고점이 10만 8,700원. 10시 이전의 고점이 10만 8,700원. 그렇게 해서 이 고점에서부터 1.5% 혹은 2% 밀리기 시작하면 절반 이상의 차익 시려.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혹은 신규 편입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와서 3분의 1 지점, 2분의 1 지점,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가가 형성돼 있었죠. 그럼 그 지점의 3분의 1 지점, 2분의 1 지점, 10만 5천원, 10만 6천원이 되죠. 또 혹은 10만 6천원, 10만 7천원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시초가니까. 지금 정신 바짝 챙기셔야 돼요.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1시간, 2시간씩 계속 교육해드릴 수 있지만 방송에서 이걸 어떻게 이 종목 하나만 갖고 교육 다 할 겁니까? 빨리 지금 문자 보내세요. 문자 보내주셔서 자료 달라고 하시고 노란톡, 국민톡 어떻게 찾아오냐고 지금 빨리빨리 하셔야지. 이거 언제 설명 다 듣고 계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시초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꼬리가 달리는 상황이 된다고. 그죠? 은봉으로 밀려도 내려왔다가 돌렸으니까 꼬리. 그리고 여기까지 흐르면서 양봉의 몸통. 그러면 이런 모양새가 됐겠네요. 그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의 1과 3분의 1 지점. 그게 얼마예요? 10만 7천 원, 10만 6천 원 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 구간을 돌려주는 흐름에서 이게 지금 1분봉이잖아요. 여기서 동그라미 딱 쳐들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안 땡겨들여서 그렇지. 이런 데서는 또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5MA, 20MA를 넘기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쪽에 흐름에 양봉이 나온다. 고를 때 따라 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의 거래대금이 충분히 실려있었죠. 결론적으로 이 바닥에서 다시 재편입의 기준. 그리고 나서의 흐름.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 지금 종가 기준으로 3조. 이런 종목에서 수익률이 10만 6천 원에 들어갔다고 해도 상하가가 12만 8천 원? 그럼 얼마입니까? 20%? 오늘 개장 초 10시까지만 들여다보셨어도 20%? 지금 이 교육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교육받는다고 이게 이해가 다 돼서요? 여러분들이 뭐뭐 받으셔야 돼. 이 계산기, 매직 계산기, 윤종두꺼 이거 엑셀로 어떻게 짜셨는지 고민해보셔야 되는 거고. 안 그래요? 변동 거래량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9시까지는 얼마? 9시 2분까지는 얼마? 9시 10분까지는 얼마? 이거 자료 다운받으셔서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 시젠 같은 상하가 종목 안 잡으실 거예요? 시젠 같은 상하가 종목 잡으시려면 문자 빨리 보내서. 나 자료 줘. 노란톡, 국민톡 어떻게 찾아 들어가? 노란톡, 국민톡 지금 난리가 났어요. 3월 달에 그 폭락장에. 3월 달 그 폭락장에 어떻게 했어요? 3월 폭락장에 무려 3천 분 이상이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누적 5천 분 정도 들어오셔서 나가지를 않아요. 지금 몰래 5월 달에도 몰래 시즌2 쯤 화면 나오죠? 시즌2를 앞에 꼭 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박스경제TV, 윤종두, 주식투식이랑 아무리 넣어봐. 한 70개가 나와요, 70개가. 그러니까 지금 맨 앞에 시즌2라고 꼭 넣어두시고. 시즌2에 윤종두, 주식투식이랑, 시즌2에 윤종두, 주식투식이랑 박스경제TV.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야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7시 지금 17분인데. 방송 끝날 때까지 33분 남았습니다. 33분 동안에 200분 딱 들어오면 문 닫아버릴 거예요. 왜? 오늘같이 거래대금 시즌에서 2조, 3조 막 이렇게 터져주면은 괜찮은데. 5천 분이 천만 원씩 들어가면 500억이에요. 100만 원씩 들어가도 5천 분 들어가면 얼마예요? 50억입니다. 그 50억이 들어갔다 나왔다. 500억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종목이 몇 종목이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하는 네이버, 사상 최대치 고점 낼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만 매매할 수 없잖아요. 또 오늘 같은 날 시즌 같은 종목만 우리가 상한가, 땡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이상 많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 딱 200분까지만, 방송 끝날 때까지만 딱 들어오실 수 있어요. 시즌2, 윤정도의 주식투식형 이렇게 검색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빨리 문자 보내셔서. 이러한 개장초의 흐름에서 그냥 눈으로 안 보이세요? 시초가가 여기였고, 그러나서 고점이 여기였고. 그렇게 해서 밀려 내려가서 되돌릴 때 거래량이 수반돼야 안 돼요. 수반돼서 들어가는 요자락이 얼마예요? 10만 6천 원, 10만 7천 원. 이거 교육만 장중에 내내 받았다면, 노란톡 국민톡에서 그냥 24시간 풀로 교육해드리고, 오늘 장중 내내 시즌, 수즌, 택, EDC, 넷지노믹스, SK케미칼, 계속 교육 올려드렸잖아요. 계속 교육 올려드렸으면 이걸 못 잡냐고. 화요일 날도 말씀드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시즌에 이 일봉, 갭상승 이후에 거래대금 터져서의 일봉, 이런 수익, 여러분들 다 잡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노란톡 국민톡에서 시즌2, 윤종도의 주식 투시경 찾아오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교육 Net 교육